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내 집에 들어왔지만 간혹 비워야 할 물건이나 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 관악구는 취약가정을 우선으로 정리수납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주거공간 스타일링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맞벌이, 다자녀, 다문화가정 등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나 100% 이하의 65세 이상 독거노인, 장애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착순 150가구를 모집합니다. 서비스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최대 두 차례 생활 속에 비워야 할 물건이나 공간을 선별해 정리해드리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조언해드립니다.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이메일, 방문,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